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IT 보안을 처음 배우려고 했을 때 정보보안 기사든 어떤 책이든 처음에 보시면 보안 3대 요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보안 3대 요소와 그 보안 3대 요소라는 것이 또 실무에서 유효평가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되고 있는지 그거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안 3대 요소라면 많이 외우셨을 겁니다. 기밀성, 무길성, 가용성 이 세 개의 단어들을 많이 외우셨죠. 자 그러면 이제 기밀성이란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기밀성이란 것은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자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자가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을 것이고요. 일반 사용자라면 일반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을 거고 또 회원 가입이 되지 않은 사용자들은 자유 게시판이나 일반 공지사항이나 이런 정보들만 접근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권한들이 바뀌거나 바뀌는 사항들은 어떤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사용자의 권한들을 바꾸게 된다거나 A라는 사용자가 어떤 관리자의 권한들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이제 다 권한 어떤 기밀성의 정보들을 침해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웹패킹으로 따지면 인증 처리, 스케인 인젝션,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정보들을 웹을 통해 가지고 가져오게 되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정보들을 다 탈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관리자의 권한들을 획득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2차적인 공격들을 할 수 있고 그 회원 가입된 모든 사용자들의 권한들을 다 획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증 처리 미흡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사항들이죠. 공격자가, A라는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권한이나 관리자의 권한들을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 이런 사항들을 다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보 유출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기밀성이 침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무결성이라는 것은 정보가 원상태에 있습니다. 원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개발자나 개발자가 이제 특정한 버전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개발자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정보들이 만약 변조가 된다거나 이런 사항들, 원정보가 아니에요. 원정보가 아닌데 다른 정보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어떤 서비스를 운영할 수 못할 정도로 어떤 변조가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혹은 이제 파일 업로드 취약점에 의해서 어떤 파일들이 이제 변조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겠죠. 그래서 파괴가 된다거나 정보들이 변조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게 생성이 우리가 파일 웹셀이나 그런 것들을 올려서 파일이 생성이 된다거나 어떤 악의적인 스크리가 생성이 된다거나 그런 모든 사항들을 바로 이제 무결성이 침해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구분을 지으면 이외는 정보들이 해당 정보들이 유출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무결성 같은 경우에는 파일들이 실제 침투가 돼가지고 변조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은 침해 사고로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포렌직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실제 이 파일들이 어떤 것들이 변조가 됐냐 여부들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무결성이라는 것은 뭔가 파일들이 실질적으로 변조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범죄자인지 아닌지 아니면 조작을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 이제 무결성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용성이라는 것은 정보에 항상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서비스가 운영이 돼야 한다. 우리가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그런 거에다가 이제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그게 조금이라도 장애가 발생하면은 굉장히 뉴스의 큰 거리, 뉴스 거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막 이제 어디 지금 현재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용성이라는 것은 서비스가 계속 운영이 돼야 하는가 뭔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장애가 발생을 해서 이제 서비스 운영이 잠깐 안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다운이 된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가용성, 침해가 됐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는요. 물론 어떤 버그에 의해서 어떤 뭐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실수로 인해서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대부분 보면은 디도스 공격에 의해서 서비스들이 운영이 방해되거나 아니면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서비스들이 디도스 공격에 의해서 이렇게 방해가 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죠. 예전에 이제 뭐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공격이 당해가지고 서비스가 운영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최근에 유명한 그런 소셜네트워크나 그런 서비스에서도 이렇게 디도스 공격에 의해서 많이 서비스들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대중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거의 가용성이에요. 사실이요. 어떤 서비스들이 계속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유명한 서비스들이 잠깐 뒤라도 정말 1분이라도 접속이 안 되면은 어 이게 뭔 일인가 인터넷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가 안 되는 건지 이런 막 이렇게 혼란이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갑자기 카카오톡이 안 되면은 뭔가 증상들이 나타나죠. 카카오 계속 하여야 하는데 요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데 뭔가 안 되는 현상이면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중들한테 제일 와닿는 건 사실 가용성입니다. 근데 그 가용성이 이제 우리가 서비스들이 운영이 안 되는 현상들이 이런 무결성 어떤 파일이 업로드가 침해가 발생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정말로 침투가 돼서 기밀성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잠깐 서비스들을 이렇게 확인해보는 거죠. 서비스 정말 확인할 때 잠깐 서비스를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서로 연관들이 이렇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침해가 발생을 하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요것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보안 3대 요소라는 것은 이런 거다 아니면 요러한 사례들이다 라는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요것들이 이제 어떻게 취약점 평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취약점 평가를 할 때 이제 CVSS 우리가 Common Veritability Score System이라는 점수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취약점 평가를 정량적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서비스를 취약점 분석을 했더니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요것들이 요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10점 만점이 제일 큰 취약점 이런 평가인데 위험이죠. 어떻게 보면 위험인데 이 중에서 몇 점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7점에서 8점 이상이면은 요거는 빨리 패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들이 CVSS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에서 이제 베이스 스코어 쪽에 기본적인 스코어를 보시면은 요런 것들이 이제 3개가 항상 포함이 되어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그 상황들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용성이 침해가 됐냐, 무결성이 침해가 됐냐 아니면 실기밀성들이 침해가 됐냐 라는 것들이 항상 3개가 제일 이 스코어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파일 업로드 취약점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탈취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파일들이 변주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정말 악의적으로 서비스를 내려버리는 그런 사항들이다 하면은 다 하이로 이제 찍히게 되는 것이고 어떤 SQL 인젝션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침투가 됐는데 어떤 파일들이 변주가 되는 사항들이나 가용성들이 훼손되는 그런 침해가 발생하는 것들은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이제 그 기밀성 주분만 하이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어떤 취약점 만약 내가 SQL 인젝션에 대한 웹패킹 SQL 인젝션에 의한 것들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다 높은 점수가 매개지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요런 근거로 인해서 요런 평가 기준에 의해서 점수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SQL 인젝션이라도 어떤 거는 그냥 에러만 발생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만 정보들만 노출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정보 같은 거는 굉장히 큰 어떤 개인정보들이 다 노출되는 그런 공격이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패킹을 하시던 어떤 보안적인 어떤 평가를 하실 때는 요렇게 어떤 정량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항상 요 보안 3대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바로 결론이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안 3대 요소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